우와! 호박이 있어. 야, 이상하다. 지난주에 방장 견적 모양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? 로터마. 감독님들은 다르시네요. 다 멀쩡해, 다 멀쩡해. 멀쩡해, 이씨. 다 멀쩡해. 스키드하고 로터마는 나갔네. 멀쩡하대. 자, 서버 홈 보자. 스키드도 괜찮아. 서버 홈 다 나갔네. 응. 없어도 돼. 아니, 가운데 없어도 돼. 어? 그 스키드. 응, 스키드 멀쩡해. 스키드 멀쩡해, 저렇게 쓰더라고. 일부러 저기. 빨리 수리해야지. ㅋㅋㅋㅋ ㅋㅋㅋㅋ